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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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trying to say that. I'm not trying to insult her. I'm not trying to hurt you. I'm not trying to hear that. I'm not trying to. 안녕하세요 여러분 로라입니다. 오늘은요 I'm not trying to 라는 패턴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m not trying to. 저번 시간에는 I'm trying to 뭐뭐를 하려고 한다, 시행하려고 한다, 이런 행동을 하려고 한다 라고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I'm not 하지 않으려고 한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not이 등장했기 때문에 나는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So, I'm not trying to. 이 try 라는 동사를 꼭 노력하다 라는 동사로 해석을 하지 마시고요. I'm not trying to. 요거는요 여러분 살짝 이런 뉘앙스가 있어요. 뭔가 상대가 나를 오해하고 있어요. 내가 그러려고 하는 게 아니다. 너의 오해를 풀어야 될 것 같아. 나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지 않아 라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I'm not trying to hurt you 라고 한다면 나 너한테 상처 주려고 하는 의도가 아니야. 너한테 꼭 필요한 말이라고 생각해서 꼭 해야 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지 전혀 상처 줄 나는 의도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예문을 또 통해서 함께 이 패턴 익혀 보도록 할게요. Are you guys ready? Alright, let's go. 첫 번째 I'm not trying to be funny. I'm not trying to be funny. 자 여러분 I'm not trying to be funny. 자, funny는 형용사이죠. 자, funny 같은 경우에는요 웃기다. 재밌다 보다는 웃기다에 가깝죠. 그래서 웃기다. 뭔가 코미디가 웃기다던지 아니면 뭔가 우리가 막 웃을 수 있는 그러한 거를 의미하지 재밌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많은 한국분들이요 이 fun과 funny의 차이점을 굉장히 많이 헷갈려 하세요. 예를 들어서 너 영화 재밌게 봤니? 라고 물어볼 때 Was the movie funny?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it was funny. 그거는 코미디처럼 깔깔거리고 웃기고 따지 즐겁고 재밌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웃기다. 코미디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he movie was funny. 라고 말씀을 하시면 사실 틀린 의미가 되겠죠. 영화가 즐거웠다면, 재밌었다면 fun을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 표현은요. I'm not trying to be funny. 자, 나는 지금 너를 웃기려고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뜻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심각해. 뭔가 심각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데 또는 어떤 행동을 취했는데 상대가 막 깔깔거리고 웃어요. 나 그냥 너 행동하는 게 너무 웃겨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내가 지금 기분이 조금 상했어요. 이럴 때 I'm not trying to be funny. 나 지금 너 웃기려고 하는 거 아니야? 나 되게 심각해. 이럴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해되세요? I'm very serious. I'm not trying to be funny. 자, 그렇다면 우리 쉐러윙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I'm not trying to be funny. I'm not trying to be funny. 자, F 발음 확실하게 funny. F, F, funny. I'm not trying, trying. 입 크게 벌려주세요. I'm not trying to be funny. Excellent. 잘하셨어요. 항상 여러분 F 발음 확실하게 해주셔야지 funny 라고 하면 역시나 못 알아듣습니다. funny가 아니라 funny. funny. 꼭 기억해 주세요. All right.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I'm not trying to be difficult. I'm not trying to be difficult. 자, 여러분 difficult는 어렵다 라는 뜻으로 더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죠? 근데 요거를요. 까다롭다 라는 뜻으로도 우리가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She is so difficult. 그녀는 너무 어렵다. 즉 너무 까다롭다. 내가 그녀를 맞추기에 그분의 기분을 맞추기가 너무 어렵다 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음식점에 갔는데 너무 뭔가가 마음에 안 들었어요. 저 진상 부리고 싶지 않은데요. 너무 까다롭게 굴고 싶지 않은데 이거는 진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고 할 때 이렇게 시작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I'm sorry. I'm not trying to be difficult. but my pasta is too salty. 뭐 이렇게도 말씀을 하실 수가 있겠죠. 친구한테도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I'm not trying to be difficult, but it's really annoying. 내가 까다롭게 굴려고 하는 건 아닌데 너무 너무 annoying. 굉장히 좀 짜증 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그 소리가 너의 목소리가 너무 큰 것 같아. 뭐 아니면 라디오가 너무 너무 크다 등등등 이런 식으로 미안해. 내가 좀 sensitive한 것 같아. 내가 좀 예민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으실 때 이 표현을 쓰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따라해보도록 할게요. I'm not trying to be difficult. F 발음 확실하게 difficult. Okay, let's go. I'm not trying to be difficult. One more time. I'm not trying to be difficult. 감정 한번 실어 볼게요. 내가 진짜 좀 까다롭게 굴어서 미안한데 까다롭게 굴려는 건 아닌데 말이야. 어쩔 수가 없이 이 얘기를 해야겠다. I'm not trying to be difficult. 잘 하셨어요. 항상 뭔가 쉐어링 연습을 하실 때 감정도 넣어서 practice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죄송한데 제 스테이크가 너무너무 질겨요. 그래서 여행하셔서 정말 너무 난 진상이고 싶지 않은데 이 상황에서 이거는 좀 얘기해야 될 것 같다. 컴플레인을 걸어야 될 것 같다. 할 때 이렇게 한번 시작을 해보세요. 나 인기 얻으려는 게 아니야. I'm not trying to be popular. 지금 계속해서 형용사가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be가 등장을 하고 그 뒤에 형용사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I'm not trying to be popular. 그죠? 나는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야. 특히 저는요 여러분 영어를 가르치기 시작한 것이 또 팟캐스트도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가요. I'm not trying to be popular. 저는 전혀 뭐 popular해지고 인기가 많아지고 싶어서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정말 영어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정말 진짜 영어 굉장히 안타깝지만 너무나 엉터리 교재라든지 엉터리 유튜브 가르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I know it's really sad. I'm not trying to be rude. I'm sorry. 그래서 정말 올바른 영어를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제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저의 동기였어요. So I'm not trying to be popular. I wanted to help other people. I wanted to teach proper English. 이해되시죠 여러분? 나는 내가 유명해지고 인기를 얻으려고 그런 게 아니야. 이렇게 해석을 하실 수가 있겠네요. 좋아요 따라해 볼게요. I'm not trying to be popular. I'm not trying to be popular. 마지막 I'm not trying to be popular. Excellent. 잘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문장을 함께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눠 기분 나쁘게 하려는 게 아니야 라고 하고요. 지금 뭐가 나와있나요? feel bad 가 나와있어요. 그죠? 어떻게 시작하면 돼요? 네 우리 패턴으로 시작하면 되죠. I'm not trying to be popular. 자 뭐가 나와있어요? feel bad 가 나와있어요. 그죠 여러분? 누군가를 기분 나쁘게 만들다 라고 해볼게요. 그럼 동사 무엇이 오면 될까요? 맞아요. make 가 오면 되겠죠. okay so I'm not trying to 바로 동사 원형 등장하면 되겠죠. make you feel bad 이해가 되시나요? okay I'm not trying to make you feel bad. okay feel bad는요. 기분이 나쁜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뭔가 어떡하지? 아 내가 그렇게 누군가한테 상처를 줬구나. 아 어떡해 이런 느낌 있죠. I feel bad. 아 진짜 너무 마음이 안 좋다. 이런 의미로도 해석이 됩니다. 두 가지겠죠. I feel bad. 내가 기분이 나쁜 것 뿐만 아니라 굉장히 미안하고 뭔가 어떡하지? 이런 느낌을 또 포괄하고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I'm not trying to make you feel bad. 이 표현도 기억하실만한 표현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아니 니가 잘못했다는 거를 내가 막 얘기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니가 실수한 거는 알아야 하니까 you know I'm not trying to make you feel bad but I just need to tell you what happened. what you did wrong.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굳이 내가 꼭 너 기분 나쁘라고 하는 소리는 아니야. 니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하는 거다. 뭐 이런 표현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함께 따라해 보도록 할까요? I'm not trying to make you feel bad. 자 F-E이기 때문에 feel 그죠? I'm not trying to make you feel bad. Good. 자 여러분 bad가 되면 침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bad 조금 길게 bad 이해되시죠? bad 침대 bad 이거는 나쁘다. 오케이 오케이 one more time I'm not trying to make you feel bad. one more time I'm not trying to make you feel bad. 엑셀렛 잘 하셨어요. 오케이 next one 나 누구를 속이려는 게 아니야. 오케이 나 누구를 속이려는 게 아니야. 무엇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맞아요 fool 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네요. 자 fool 같은 경우에는 뭐 바보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누군가를 속인다든지 바보를 만들다라는 동사로도 사용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어떻게 시작해요? 맞아요 I'm not trying to 동사 원형 동사로도 사용되죠? fool 바로 붙여주시면 돼요. I'm not trying to fool anybody 누구도 나는 속일 의향이 없어 나는 누구를 속일 의도가 없어 라는 뜻이 되겠어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나 누구를 속이려는 게 아니다. 아 진짜 이게 진짜 나 누구를 뭐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약이 정말 나를 굉장히 건강하게 만들어졌어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I'm not trying to fool anybody 난 누구를 속이려는 의도가 전혀 없어 난 누구를 속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야. 이해되시죠? repeat after me I'm not trying to fool anybody 그 누구도 anybody 그죠? I'm not trying to fool anybody 자 fool 마찬가지요 O-O죠? fool F 번호 확실하게 fool I'm not trying to fool anybody I'm not trying to fool anybody 잘 하셨어요. 이거 조금 어려우세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I'm not trying to fool anybody Excellent Very good 자 next one 나 너한테 뭘 팔려는 게 아니야 오케이 그래요 맞아요 제가 아까 방금 드린 example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그죠? 아 나 지금 뭔가를 내가 지금 팔려 놓은 게 아니라 진짜 이 제품이 진짜 좋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어떻게 시작할까요 여러분? I'm not trying to 자 팔다 동사 뭐예요? 맞아요 여러분 굉장히 쉽죠? sell 자 그렇다면 I'm not trying to sell 너한테 you anything I'm not trying to sell you anything 나는 너한테 그 어떤 것도 팔려는 의도가 없어 팔려는 게 아니야 자 따라해 볼게요 I'm not trying to sell you anything anything teach 방금 막 시작하게 anything I'm not trying to sell you anything I'm not trying to sell you anything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내가 산 텐트가 있는데 진짜 최고야 아니 내가 뭐 팔려는 게 아니라 내가 뭐 파는 사람도 아니고 근데 진짜 네가 텐트가 나중에 필요하면 꼭 한번 요거 한번 사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해되시죠? all right very good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 우리 영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나 무례하게 굴려는 게 아니야 자 요거는요 여러분 원어민들 되게 자주 쓰는 표현이에요 이렇게 하나의 수거로도 마찬가지죠 참 이 책에 나와 있는 굉장히 많은 예문들은요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수거들이 많아요 여러분 그래서 꼭 패턴만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원어민들이 정말 잘 쓰는 하나의 표현 수거들을 배운다 라고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무엇으로부터 시작할까요? 맞아요 I'm not trying to 자 무례하다 형용사 뭘까요? rude 맞아요 여러분 rude 자 R 발음 확실하게 rude rude 이렇게 rude가 아니라 여러분 rude에요 R 발음으로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어떻게 얘기해요? 형용사기 때문에 무엇이 등장해야 돼요? 맞아요 B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죠? I'm not trying to be rude 이해 되세요? 여러분 이 표현 되게 많이 써요 You know what? I'm not trying to be mean 또는 I'm not trying to be rude 이 두 가지 굉장히 많이 씁니다 mean 같은 경우는 못됐다 라는 뜻도 있죠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려는 게 아니라 너한테 상처 주려는 게 아니라 I'm not trying to be rude 내가 너한테 무례하게 굴려는 게 아니라 이 말이 너한테 무례하게 들릴 수는 있어 하지만 그래도 우린 친구잖아 좋은 맘만 하는 게 어떻게 친구니 이런 것도 너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 You know what? We're friends What are friends are for? Right? I'm not trying to be rude But I need to tell you the truth Maybe you need to change a little bit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 쉐드윙 연습해 볼게요 I'm not trying to be rude 알바를 확실하게 I'm not trying to be rude Hey I'm not trying to be rude 잘 하셨어요 계속해서 꾸준하게 여러분 쉐드윙 연습을 계속해서 하시다 보면 반드시 발음이 좋아집니다 I promise you your pronunciation will be better Practice makes perfect 근데 여러분 가끔 굉장히 빠르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빠르게 한다고 해서 정확한 건 아니잖아요 그쵸? 그냥 practice makes perfect 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정확한 연습 정말 정확하게 천천히 발음을 완벽하게 구사하시려고 발음하시려고 노력하는 게 훨씬 더 좋은 practice 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좋아요 나 널 바꾸려는 게 아니야 연인들 사이에서도 이 표현 참 많이 쓰고요 그죠? 뭐 엄마, 아빠도 이런 표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어떻게 이야기를 할까요? 바꾸다 동사 뭐예요 여러분? change 자 그렇다면 무엇으로 시작해요? I'm not trying to 바로 동사 원이요 change 누구? 너 그죠? 내가 너를 바꾸려는 게 아니라 I'm not trying to change you You know what? I'm not trying to change you 오케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난 너를 바꾸려는 게 아니야 그냥 나는 이런 점이 조금 나한테 조금 좀 힘든 것 같아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좋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 같네요 자 따라해 볼게요 I'm not trying to change you I'm not trying to change you I'm not trying to change you 잘 하셨어요 오케이 오케이 next one 마지막이네요 나 너 설득하려는 게 아니야 설득하려는 게 아니면 뭘까요? anyways 설득하다 동사 뭐예요 여러분? persuade 발음이 조금 어려워요 per 알바람 확실하게 per persuade persuade 좋아요 동사죠 자 그렇다면 바로 등장하면 되겠어요 I'm not trying to persuade I'm not trying to persuade you 자 여러분 뒤에 유가 와도 되고요 주가 와도 됩니다 자 유로도 한번 발음해 볼까요? I'm not trying to persuade you 자 유보다는 조금 주가 연이어서 발음하기엔 쉽기 때문에 주로 발음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I'm not trying to persuade you 잘 하셨어요 excellent 자 여러분 지금까지요 제가 쉐러닝 연습을 할 때 trying to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try to I'm not trying to 약간 new 발음이네요 그죠? So I'm not trying to persuade you I'm not trying to hurt you I'm not trying to be rude 자 new 사운드도 날 수 있다는 거 이걸 모르면요 여러분 사실 청취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to가 new 사운드가 날 때가 있다 연이어서 발음할 때 I'm not trying to I'm not trying to 이해 되세요? 오케이 따라해 볼게요 I'm not trying to I'm not trying to 하지만 I'm not trying to 도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발음할 때 뭐 gonna, wanna처럼 to가 new 사운드가 날 때가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지 청취가 완벽하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도 제 수업이 마음에 드셨다면 please subscribe my channel 계속해서 정말 필요한 필수 패턴 100가지가 올라올 거고요 이 패턴들은 5월쯤에 책으로 출판될 예정입니다 alright guys thanks a lot and I'll see you guys next time goodbye